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령입니다.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항목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3번 항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혁신의 사례를 들고 해당 경험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항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기업의 신년사를 꼭 읽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창의성 경험으로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러한 항목을 물어보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년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말 그대로 신년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쭉 읽다 보면 변화와 혁신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온전하게 지키는 결연함과 변해야 할 것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금융권의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금융권에서 특히 은행에서 왜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냐면 혁신이라는 단어가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대외의 어떤 변수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금융업의 특징 자체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전에 대한 부분 즉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금융업의 핵심 경쟁력이나 핵심 코어를 지켜나가면서 추가적으로 거기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낸 게 중요한 것이지 급지적인 어떤 이런 변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만 추구하는 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보시면 신뢰를 지켜야 된다. 특히 철저한 건전성 관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전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면 은행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핵심 경쟁력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안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디지털 디지털 하지만 그런 디지털로 인해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복되기 어려운 그러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혁신이라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신년사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 즉 내가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조직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핵심 코어를 얼마나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과거에 어떠한 경험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노력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혁신을 추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그 이후에 혁신이라는 것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내가 어떠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내 조직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닥칠 수 있는 어떤 환경 변화나 어떤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들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입사하게 된다면 나는 이러한 혁신의 자세를 발휘함으로써 기업은행이 추구하는 어떠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하셔가지고 150자 정도를 혁신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400자 이내를 여러분들이 과거 어떤 경험에서 실패했던 부분, 그리고 나머지 400자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실패한 것들을 깨달음을 적용하면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 나머지 50자 정도를 입사해서 내가 어떤 혁신을 발휘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항목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좀 낮춰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선제적 문제 도출, 그리고 문제의 원인 분석, 그 다음에 적절한 해결 행동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이 부분에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원인 분석 과정에서 사고력을 발휘해서 창조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전략적 사고 등을 여러분들이 또 보여줄 수 있다면 혁신에 대한 부분을 또 풀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은행을 지원한다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쓰지 못했다고 해서 본인이 틀렸다 라기보다도 이러한 관점의 혁신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 혹시 본인도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자신감 있게 작성하시면서 사도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시고, 뒷부분에 필기를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기업, 다음 항목 등등등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공채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열심히 만들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등 제가 맨날 영상에서 얘기하진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잊어버릴 법 하면 가끔씩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가 그런 것도 좀 표시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저도 작성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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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